아 아이고 좋다 여보 거 하나 또 와라 갔노? 빨리 와서 청소 좀 도와라 아 나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갈게 딱 한 잔만이다이 그래 커피 딱 한 잔만 아이고 참 야 요거 빨리 마셔도 한 시간이다 여보세요? 어 뭔 상관인데 아니 내가 술 먹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 술 마실 거야 마실 거라고 네 입술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입술을 뗀치 뗀치 할 거야 아 좋을 때다 어 야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그러나봐 아 형님은 형수님이랑 뽀뽀 안 하세요?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뭐여 아 자 형님 다음 주 주말에 뭐하세요? 저랑 딱 낚시하러 가실래요? 어 낚시 좋지 잠깐 난 마누라한테 얘기 좀 해놔야겠다 어 여보 나 주말에 낚시 안 돼 어 안 돼 네 아니면 뭐 내일 간단하게 요 앞에서 소주 한 잔 어떠세요? 어 그럴까? 안 돼 어 안 된대 아니 형님은 왜 이렇게 잡혀 사세요? 아니 보면은 집도 형님 거고 차도 형님 거고 돈도 형님이 보니까 형님 거잖아요 내가 마누라 거다 결혼 진짜 아니 맨날 이러실 거면 진짜 결혼은 왜 했어요? 야 내가 우리 마누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 없어? 동생 동생이야말로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 이 총각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에이 내가 너 사랑하지 제가 훨씬 사랑하거든요 야 난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저도 여자친구밖에 없어요 몇 회야? 503호 언제 이사 왔대? 일요일날 이사 왔던데? 일요일날 이사 왔던데? 아 일요일날 왔지? 아 맞다 일요일날 이사 왔던데? 하하하하하하 아 참 아이고 야 201호 어디가? 일요일날 503호에 누가 이사 왔다고 그래서 제가 떡 좀 주려고요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려야지 자네가 왜 돌려? 아니 아무나 주면 어때요 오 이 친구 이거? 하하하하 참 근데 이쁘긴 이쁘더라 남자친구도 멋있더라구요 에이씨 에이씨 좋을 땐데 쟤는 왜 저러고 사냐 당신은 도대체가 커피를 마시러 갔나? 만들러 갔나 어? 그러고 이 빤스 버섯은 꼬라지 좀 봐라 어? 버섯은 꼬라지 좀 봐라 이거를 누구보고 치우라고 도대체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가정은 도로 평안하신지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 옷 벗을 때 뱀 허물 벗듯이 버티지 마세요 하하하하 한번만 더 그러면 해까딱 뺏기까 집 밖으로 쫓아내는 수가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주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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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님 아니 집에서 쫓겨난다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?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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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비행기 값이 비싸서 아빠 미국 가면 우리 아들 줄 용돈 없는데도 괜찮아? 안 괜찮아?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언제 보나?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고?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치고 밥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빠도 사랑해 좋을 때다 여보 어? 자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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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